5위는 노즈코츠 괄사입니다. 6,000원대의 저렴한 가격대로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한 제품입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4위는 오아 괄사마사지기입니다. 흑착형으로 붙여놓고 간단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압력 우수합니다. 3위는 페이스펙토리 괄사마사저입니다.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2위는 아로망 괄사마사저입니다. 도자기로 내구성 우수하고 피부관리샵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1위는 디디다 괄사마사지기입니다. 붓기 빼기 좋은 제품으로 온열 기능 있고 간단하게 마사지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위는 디디다 그런데